1. 2. 3. 3. 4. 5. 우리가 먹었던 구덕에서 독특한 향이 났던 게 이거였던 거야. 그건 맛있네. 아니 근데 진짜 얘는 도대체 이 오일 하나로 몇 가지 음식을 만들어내는 거야. 혹시 이것 좀 약간 맛 좀 볼 수 있을까요? 양이도 불러 맛당소 아냐? 아 진짜 풍요는 센 걸 잘 먹네. 아직 안 익은 곳. 맛보네. 역시 뭐 풍요. 아 예 감사합니다. 이거 이거 이것 좀. 제가 두 개 줍고 있어라. 이거 살짝 맛을 맛을 좀 가도 될까요? 이것 좀. 형 나도 나도 나도. 야. 나도 나도. 나도 나도. 이거 무슨 거 아니야?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한식에서 한과. 어 맞아. 어 그런 데서 들어간 약간 계피 향도 약간 나는 것 같고. 빵을 부드럽게 으깨는 것 같아요. 그치? 근데 빵도 파운드 케이크. 파운드 케이크인데 계피랑 약간 좀 뭔가 동양적인 냄새가 나는. 딱 그거네. 형 어떻게 이런 거를 좀 치킨에 연. 이 전복해볼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아? 지금 나 치킨이고 뭐고. 지금. 알러지 때문에. 그렇게 ㅈobile 지금 줄 거 같아요. 와. 아销